합해 주기 위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오늘 축사를 하시기로 여러 장원위원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식사시간이 조금 걸린 관계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케이크 절단과 건배가 있습니다. 케이크 절단은 우리 운영위원님들 앞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운영위원님들 운영위원님들 장원위원님들 움직이십니다. 빨리 나오셔도 돼요. 이거 죽이지요. 빨리 운영위원님들 나오시고 소티 휘장님 총무님 두 분 나오십시오. 우리 운영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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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here stadium algo stake 자 그리고 우리 손기 친순장치에서 꼭 정폐인절단과 법회 함께해서 축하해 주시고 싶은 분 두 분만 남아두세요 두 분만 남아두세요 정말 마음으로 친순장치 축하해 주셔서 마음으로 신고 두 분만 남아주세요 축하하러 오디 안하셨습니까? 자 됐어요 자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검베제기는 우리 카페 아모리랑 이야기이신 대두누의 방에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검베제기 시작일까? 그러면 다들 한번 부탁드려주세요 여기가 전부 차를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검베제기가 오늘 80년생 김종양 미생의 10주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이 고건하게 여러분들을 제가 건강을 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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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외쳐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미리 하여! 하여! 새해! 1, 2, 3, 4 오늘 봉신정보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원의 환영회는 제가 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테이블 앞에 있는 헬사지의 팜플렛을 보시면 우리 567목 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십시오. formed 진 0 진 0 진 0 진 0 진 0 한글자막 by 한효정